여기부터 11번 부탁하면 이렇게 끌어치기라고 할 때 있을까요? 거의 끌어치기인데요? 왜냐면 그렇죠 이건 부드럽게 치면 반드시 실패거든요 반드시 찍힌다고요? 반드시 실패 실패라고요? 부드럽게 치면 자 보세요 아까 2분의 1 두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건 2분의 1로 치면 아빠랑 위치가 똑같죠? 2분의 1로 치면 일로 가는거에요 그렇죠?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일로 가는거에요 안 맞죠 세게 쳐야지 세게 치거나 당점을 내려서 치지 않으니까 두껍게 친다고 해서 맞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 맞은 놈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치기가 되야죠 하객이 있거나 당점을 내리면 나와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도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죠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냥 치라고요 네 왜냐하면 혹시 스쿼트라는 말 불러오겠어요? 스쿼트 가다가 다시 전진회전하는거에요? 그건 아니고 커브는 아시죠? 커브 이렇게 놓은거에요? 네 자 오른쪽 회전 줬어요 네 큐를 반듯하게 내밀어요 네 그럼 공을 어떻게 잡았어요 왼쪽으로 가죠 네 이게 스쿼트인거에요 회전을 좀 반대 방향으로 고이 갈 수 밖에 없죠 위에서 보면 아티스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쳤는데 얘가 일로 갈리가 없죠 이렇게 쳤다면 일로 가겠지만 네 이렇게 쳤다면 성공은 일로 가야 되는게 맞잖아요 이시적으로 저는 막 습관적으로 공 있는 쪽에 회전을 막 줘야겠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로 회전이 필요할 때가 많기는 한데 이 상황은 회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쿠션을 이용해서 맞을게 아니잖아요 네 직접 맞을 거기 때문에 회전을 주면 두껍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쵸 왜냐면 공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왼쪽으로 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일로 빠진거에요 그럼 회전 안 주면 맞아요? 회전 안 주고 치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똑같은 방식으로 친다면 회전 안 주고 치는 게 좀더 두껍게 실수할 확률이 적죠 회전을 주게 되면 첫번째 빨간 공에 두껍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두껍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두껍게 실수할 확률이 네 보통은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얇게 맞을 확률도 있죠 네 그래서 굳이 쿠션을 이용해서 치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두껍게 실수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필요하다 어떨 때 회전이 필요해요? 회전이 필요할 때라는 거는 회전이 맞고 이동해야 될 때는 회전이 있는 게 좀 더 스무스하게 공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쳐야 되겠네요 근데 탁경으로 치면 만약에 탁경으로 치면 이거는 약간 위해를 치는 거죠? 안 좋아 왜? 그래도 이렇게 중심 중심 또는 중심보다 미세하게 아래를 줄여요 두껍게는 저는 이럴 때는 그냥 반드시 내 느낌에 반드시 이렇게 치죠 두껍게 맞은 거예요 두껍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1로 가야죠 2분의 1로 맞았다면 1로 가고 1로 가고 이쪽으로 왔을 텐데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 좀 추운 거죠 어떻게 알아요? 아 그래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우리 가게에서도 이름 안 부르고 무슨님 무슨님 네 무슨님 무슨님 그럼 선생님 이름 왜 알기에 자기 맘대로 우리 손님 중에는 사이다님이라고도 있고 사람 아닌 이름도 있어 아 많죠 많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니까 그쵸 네 사이 그쵸 이렇게 네 남성 terug 아무것도 조금 어떤 것 아닙니다 이렇게